아...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... 생일 축하해! 어떻게 알았어요? 아 뭐야 저 진짜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? 초는 집에 와서 가족이랑 켜 아 뭐야!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!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! 어... 아 춥다... 춥지? 빨리 들어가야겠다 어... 이제 다 왔어요 오늘 너무 고맙어요 그 케이크까지 고압긴 뭘 어머! 벌써 10시가 남았네? 오빠 내일도 아침에도 바쁘죠? 응... 연말이면 행사 준비로 바빠 그럼 얼른 들어가서 빨리 자야겠다 얼른 들어가요 그래 너 먼저 들어가 저 먼저요? 응 알겠어요 들어가 들어가 아홉시 늘 보던 곳에서 기다릴게 내가 지금 숨이 차오는 건 빠르게 뛰는 이유만 아냐 너를 보게 되기에 너를 보게 되기에 그리움 끝나기에 그리움 끝나기에 나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들었고 며칠 밤이 길었던 또 언제 왔어? 알바 강존에 너무 보고싶었어 너 너를 가장 사랑했던 그때로 나를 데려가서 멈춰있는 추억 속을 맴돌게 했지 한번 너를 기상하셨지 묵심한 인사로 써도 좋아 수황이 너의 복소리 그 하나만은 고도 너에게 간다 다신 없을 것 같았던 길 문을 열면 네가 보일까 흐르는 땀 숨고름 뒤 살며시 문을 잃어본다